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도 양측이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근조화안을 인근으로 옮겼고 도교육청은 청사 방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이 불통으로 응한다면 근조화안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 허용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연세대 원주의대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림대 의대 역시 다음 주 휴학 승인권자인 총장이 회의를 주재해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대는 학장이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며 가톨릭 관동대 의대 역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간이 정해진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유지와 철거를 놓고 결정할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사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산림청은 정선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합리적 보전 활용 추진 협의체를 꾸려 오는 사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만들어진 뒤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하자고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 성과 등을 놓고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시설 유지를, 환경단체는 철거 뒤 산림 원상 복구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한 50대 남성을 구조한 공로로 51살 김석주 씨가 속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속초시 교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석주 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의 마트 주차장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일대 차량을 수색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새마을 금고에서 난 불을 초기에 진압해 대규모 피해를 막은 속초의 한 경비업체.